자 안녕하십니까 곽동경입니다. 오늘 또 역시 7월 모의고사 30번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거에요. 그 7월 모의고사 이제 제가 해설 영상 올리고 나서 이런 문제도 추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온 문제들을 해드리고 있는거에요. 30번 문제는 그런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유형 자체가 쉬운 유형은 아닙니다. 정답선지가 그리고 3번 4번 5번에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2번에도 있는데 거의 3,4,5번이죠. 그래서 뒷부분까지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유형을 너무 못풀어요. 내가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포인트가 어디있냐면요. 룰루랄라라라 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요. 쓱쓱쓱 읽어 내려가. 그래서 1번 2번 판독하고 이쯤 와가지고 중간에 막히는 문장이 딱 나와.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막 무슨 생각해. 와 오늘 저녁에 내가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짜장면 시켜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막 이렇게 신나게 생각하고 가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누가 디톡스를 탁 때리는 겁니다. 오잇! 뭐 뭐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제 친한 친구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번에 좋아하는 아이돌 새로 나온 앨범 얘기를 막 한참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잘가 하고 이제 가요. 물론 나도 내 친구 뒤통수한테 때렸습니다. 근데 어쨌든지간에 헤어지고 집에 가다가 보면 어 잠깐만 내가 아까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뭐 했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이쯤 모르는 단어나 독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딱 나오잖아. 그러면 직전까지 내가 읽었었던 맥락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보같이 이제 이 뒷쯤 와가지고 정답이 이제 슬슬 뜨기 시작하는데 이 뒤쪽에서요. 날카롭게 답을 못 뽑아내요. 어버버버버 이렇게 돼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는 방법은 뭐냐. 우리 왜 만병통치약이 있잖아요. 선생님 강의 기술 중에 스키마 레퍼런스예요. 앞부분에 정보를 살짝살짝만 누적시켜서 핵심 정보를 메모를 해놓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끔 뒤쯤 가서 이상한 미친 소리 한다니까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어디가 바로 나와. 독해 못하는 문장 중간에 나와도 네 괜찮아요. 앞부분 정보가 다 남아 있으니까 지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The outcomes of a want-to-should complex라는 게 있대요. 원트냐, should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돌 그런 것들의 결과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W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신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래의 자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But also, 뭐에 또 영향을 받냐면 How close,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는 느끼는 것일까? 우리의 미래의 자신에게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미래의 자신이에요. 미래의 자신 그래서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미래의 자신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느끼는가 밀접함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가 진짜 미래의 나랑 나랑 지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4개월 뒤에 수능을 보실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겠지. 근데 에이 4개월 뒤에 내가 뭐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하루 즐겨 달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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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살겠지. 그치? 이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건데 그리고 미래의 나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까? 얘가 얼마 전에 인터스텔라 내가 영상 찍어드렸잖아요. 그래 미래의 곽동경이라면 지금 오늘 놀지 않고 뭔가를 해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뭔가 할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쓰고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지금 뭔가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 내가 미래의 나라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주길 바라겠지? 거기에 맞춰서 뭔가 선택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여기까지만 읽고는 그래서 미래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의 선택 이런데 좌우를 좌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want to, should, complete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는 뭘 포함하냐? 어떤 균형 또는 긴장관계를 포함한대요. between, options니까 선택지들 중에서 어떤 선택지냐면 that, satisfy, 그게 만족시킵니다. 현재의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wants, 아, 이해간다. 그리고 또 어떤 옵션들이냐면 that, benefit, the future self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이득을 줘버리면 그거는 should래요. 너 지금 공부해야만 해. 아니야, 엄마 난 지금 게임하고 놀고 싶어. 이해갑니까? 이제 이해갔어. 그러면 이걸 적지 말고 나도 가끔 이렇게 헛방을 때릴 때가 있거든요. 갈등을 하는데 갈등 또는 충돌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게 미래라고 하면 그거는 should. 미래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should. 그리고 현재 현재 자기 자신을 만족시킨 일이라면 once. 이렇게 간다고. should. d에다 s 붙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 이제 이해간다. 이게 충돌을 하는 거지.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미래를 생각하면 일을 해야만 해. 난 놀고 싶은데. 이해갑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체크해놓고 가면 이거 비교되어 주잖아. 서로 뭐 대비되는 거 성명하게 대비되는 거 두 개 주면 거의 비교되어 주잖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트레이즈 오프. 여기서는 균형 또는 긴장 상태라고 하잖아요. 어느 쪽에 내가 더 무게를 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그런 트레이즈 오프를 추구한다고 하면 오늘 근무를 열심히 할 거고 현재를 추구한다고 하면 내년에 재수생이? 안 돼. 미래를 진짜 올 겨울까지는 조금만 미래를 더 추구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끔찍해. 내가 재수학원에서 수업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굳이 피할 수 있는 길을 굳이 가는 거 아닙니다. 길가에 똥이 있어. 개똥이 있습니다. 개똥이 있는데 여러분 굳이 툭툭 발로 치고 이걸 막 밟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라이잖아요. 그죠? 아이. 똥이 있으면 피해 가야지. 그래서 재수생이 되는 길은 길가에 있는 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피해 가세요. 냄새도 맡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무조건 피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끝났어. 비교대조 포인트를 하나 잡아냈단 말이에요. 나도니 나도니 버들소 구문도 일종의 특수 구문이거든.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다가 같은 맥락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앞에 내용 종합해서 when we do not feel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연결된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지. 자, 보세요. 프레딕션. 미래에 자기 자신과 연결된 느낌을 못 느낀다면 여기에 집중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e should be less interested. 그래서 우리는 덜 흥미롭게 될 겁니다. 뭐해? taking actions to benefit this self. this self는 어떤 self예요? 미래의 self예요. 미래의 자기 자신한테 이득을 주는 일.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의 should예요. 여기서 should는. 앞에 should랑 상관없이. 뭐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따라서 shy away from. 이것도 수고해요. 뭐 뭐를 떠나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뭐뭐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냐. 어디에 거리를 두게 될 거냐면 should 옵션들이랑은 거리를 두게 될 거야. 거기에서 떠나게 될 거다. 거리를 두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Indeed on emerging 출연하는 Stream of research 라고 했으니까 어떤 연구가 스트림이라고 하면 1년의 연구가 쫙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수많은 연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시해줘야 돼. 사람들은 훨씬 더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없어요. 그들이 느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more disconnected 더 단절이 된 상태 더 비교적 부분이에요. 더 단절이 되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참을성이 없다는 거야. 아하 무엇과 from their future self 그렇지 미래와 단절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현재에만 집중을 할 거니까 뭔가를 참고 내가 should 뭐 뭐 꼭 해야만 해 이런 생각 못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라는 것만 추구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선호해요. 더 작고 더 즉각적인 보상 그렇지 더 작고 더 즉각적인 현재의 보상 그렇지 뭐 뭐 이상으로 더 크고 이후에 오는 미래의 보상보다 그렇죠 at a higher rate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아하 그래서 when 언제냐면 그들이 예상할 때 그들이 뭘 예상하냐면 경험할 것을 예상한대요.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를 삶을 완전히 통째로 뒤바꾸는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근데 rather than events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that are unlikely to change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정체성 그들의 신념 같은 것들을 바꿔버릴 가능성이 예 가능성이 unlikely니까 적은 것보다 완전히 완전히 라이프 체인징한 이벤트를 내가 겪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예상을 할 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현재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라이프 체인징 삶을 삶이 통째로 바뀜 근데 아까 분명히 그랬어 그럴 때 뭐에 집중한다라고 했냐면 여기서 분명히 이쪽에 더 집중한다라며 작은 것에 집중하고 현재의 더 빠른 보상에 집중한다며 왜 그럴까 삶이 바뀌는데 앞에서 얘기해 줬었어 단절감을 느낀다는 거야 내가 지금 A라는 사람인데 아이 내가 1년 뒤에는 완전히 B라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완전히 바뀌어 변해 그러면 지금이랑 미래랑은 완전히 단절돼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나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의 우위를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맥락이 지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걸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이쪽인데 그럼 미래랑 내가 단절돼 있을 때라니까 삶이 바뀐단 말은 미래랑 지금의 내가 단절이 됐다라고 내가 느낀다는 그 얘기구나 그렇게 느끼겠구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이벤트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이해가 가는 거죠 스키마 레퍼런스가 이 정답을 빨리 찾으려고 메모를 해서 참고만 하는 데 쓰는 건 아니야 이 내용을 참고해서 독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진짜로 깊이 있는 독해가 돼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납득 안 가는 게 하나도 없어 익숙해지면 그래서 뒤에 보면 왜냐하면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는 무엇을 초래해요? 그레이터한 그렇죠 디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그래서 엄청난 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초래해야 된다 거예요 어떤 이미지에 그들의 이미지예요 그들의 현재의 자신과 그들의 미래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분리시킨다는 거야 난 나중에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에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타당하든지 안타당하든지 이 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나와요 신경질이 확 나요 근데 more generally 일반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짜잔스러운 건 없다는 얘기지 when people are told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변할 거야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맥락 그대로야 미래에 대한 단절감 현재를 추구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they are more likely to 뭔 말 가능성이 더 높대요 지금 즉각적인 베너핏을 어밴덤 포기해요? 아니지 선명하게 알겠죠 안 포기해 안 포기한다고 그리고 돌보지 않는다 larger 더욱더 크고 미루어진 어떤 베너핏 같은 것들을 돌보지 않아? 그건 맞지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해야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색깔을 못 바꿔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의 내용은 맞지 미래의 이익은 돌보지 않되 지금 현재의 이익은 추구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밴덤이 나왔으니까 이건 100% 틀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가 앞에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기억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 앞으로 추상적인 글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 버리면 그래서 스키마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등 영어가요 영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스키마 레퍼런스 쓸 수 있고 기초 구문이 돼 있는 친구들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등급이 아직 안 나오는 친구들이 들을 때는 기만처럼 들을 수 있는데 기만이 아닌 게 대학 가서 영어 전공해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유학생들은 공감을 할 건데 그 실제 외국 원문을 좀 많이 보다 보면요 그 생략이나 관용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실제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 영어에서 다루는 문장들은 이건 출제자분들이 많이 다듬어 주신 글이에요 애기들 뭐라고 진짜야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외국인 패널분들 나오셔가지고 야 이거 수능 영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내 생각에 그거는 그 지문 글 자체를 잘못 다듬어 놓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추상 지문을 예시도 없이 우격다짐으로 던져놓은 지문들이 가끔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봐도 어렵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푸는 지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다듬어 준 글인데 우리가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한국말처럼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체되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 뇌에서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서 그 딜레이 나는 부분에서 망각이 발생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들을 뇌과학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일 좋은 게 이 스키마 레퍼런스 살짝 적어 놓고 가면 망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오옹이 전부 다 판단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 있어요 뇌 용량을 다 판단에만 그러니까 판단력 자체가 두 배가 되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 판단력이 두 배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경악할 일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봐봐요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하고 20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단순히 두 배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속도가 두 배가 되면 10초가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m를 17초에 뛰는 사람은 진짜 고등학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100m를요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8.5초죠 8.5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은 전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전 지구에 한 명도 없다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교실에도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능력체의 두 배가 됐을 때의 위력이에요 근데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오니 판단에다가 다 때려박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 개혁신이지 이거는 진짜 혁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강의 기법 면에서는 이거는 천재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디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얼굴로 해서 디스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건 받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조금 더 잘생기고 멋있고 싶었는데 그거는 실패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강의 기법 스키마 레퍼런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칭찬받고 이 기술을 많이 전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손해볼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간다 그리고 비교대조라는 것도 강의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다 어떤 대조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둘의 차이점으로 분명히 뭔가 결정적인 얘기를 던져주는데 정답 들어가 있는 문양도 결국에는 둘의 차이점으로 던져주지 않았냐 엠파시스 리딩 관련된 부분도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강의 홍보 안 해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갈 거야 요즘에 강의 촬영 없는 대신에 이제 일주일에 캐스트를 그냥 두세 개씩 나와서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엔제 촬영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나올 때마다 선생님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까먹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제로백 시리즈 강의 기본 강의들 열심히 들어줘야 되니까 그거 되새기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거 할 건데요 이번 모의고사 아니었어도 특별히 신청하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시간 될 때 이렇게 한 번씩 캐스트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은 질문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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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